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출산율은 0.84로서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에서 2.2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 정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애를 낳고 살라는 것인가 한숨이 나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젊은이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부동산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애까지 낳아가지고 키울만한 공간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부끼리 애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내놓고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은 외면을 받고 있고 특히나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사전 청약에 이어가지고 이달 초에 이뤄진 3차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LH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3일 신청을 받은 3차 사전 청약 공공분양 특별 공급하고 신혼 희망타운 당의 지역 경쟁률에 시비가 엇갈렸다라고 전하고 있고 공급 분양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890명 모집에 24,79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6.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은 신혼 희망타운 당의 지역은 2,172명 모집에 1,297명만이 신청을 해가지고 미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살펴보니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주택형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수요자들의 관심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신혼 희망타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 분양에 비해서 많이 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3차 사전 청약에서도 소형 주택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혼 부부들은 조금이라도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사전 청약 신혼 희망타운은 전용이 46에서 56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었는데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46제곱미터 주택형으로서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없었냐면은 과천 주암지구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C2 블록 같은 경우에 29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달랑 1명만 신청을 했고 C1 블록 같은 경우에는 188가구 모집에 14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좁은 것도 좁은 것이지만은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고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지며 자녀가 성장을 하거나 2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거주 여건이 좁게 느껴지는 데다가 전매 제한이라든가 거주 의무 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외면을 받는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고 1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 부부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애 낳고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은 좁은 면적과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요건으로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인 가구가 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티즌들 역시도 신혼 부부들도 사람인데 전용 46제곱미터에서 몇 년을 살고 싶겠는가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작게 많이 만들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4인 식구가 단칸방에 오손도소 모여 사는 것은 3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24평도 좁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향후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을 통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차익의 절반은 환수해야 된다라는 점도 수요자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향후에 매각시에 차익의 절반을 정부 측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희망타운은 면적 자체가 공공분양에 비해가지고 작은 데다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으로 시세차익도 공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청약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이달 말에는 4차 사전 청약을 통한 대규모 공급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양주라든가 부천, 고향 창릉 등 12개 지역에서 13,600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풀릴 예정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7,1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이고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에 비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은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장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